네, 안녕하세요. 디오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2013년 이용시험을 끝냈죠. 시험을 하느라고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시험 중에서도 영어학 전공, 영어학을 저희가 두 선생님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제가 영어학의 의문론 파트 맡고 있으니까 영어학, 영어의문론 기출 해설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 기출 해설 영어학, 영어의문론, 지혜진 전공 영어 다 아시죠? 저희의 클래스에서 강의하는 거. 자, 시험을 보신 항상 보고 나면 아쉽죠.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하고. 의문론은 그냥 무난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는 않았지만 좀 쉬운 편에 속하긴 했어요. 문제가 그리고 우리 데이터들이 우리가 예전에 기출에서 봤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묻는 것이 룰을 접근을 할 때 기존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Who's type을 가지고 물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건 있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1번 문제는 첫 번째 빈칸 문제는 제가 또 모의고사 1회에서 냈던 모의고사가 E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속사 EN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1회에 모의고사에 냈었는데 이게 바로 이번 시험에, 2023년 시험에 바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다 맞추셨겠다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영어학이 두 개 있는데 이제 우리가 80점 만점에서 전공 영어가 근데 영어학이 신덱스가 있고 이제 포너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덱스 10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 없는 10점 이렇게 있어요. 그 20점 중에 지금 문제가 3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A2하고, 그 다음에 A6하고, 그 다음에 B4하고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A2가 기입형 2점짜리고, 그 다음에 A6가 4점짜리, B4가 4점짜리 이렇게 합해서 10점이죠. 그렇죠? 신덱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A4가 지금 시험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 올해의 시험 문제 유형을 알려드리면 그 EN을 붙여가지고, EN을 붙여서 어떤 몰폴로지컬 프로세스를 할 때 어떠한 의문적인 제약이 있는지 디스틱티브 퓨처를 가지고 포착하시오,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A6는 문제를 보시면은 그 파스브 워드하고 임파스브 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너로지컬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뭘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서너리티 하라키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B4는 AL을 붙이는 또 몰폴로지컬 프로세스에 어떠한 포너로지컬 컨스트레이트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강세,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후 타입, 후 스트럭처를 가지고 설명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EN 들어가는 데이터 포네테틱스 중에서 그 온셋의 어떤 결합이 가능한지 한 개만 올 때, 두 개 올 때, 세 개 올 때 이런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네테틱스를 소란티 하이라키 피크에서 마이지를 갈수록 소란티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우리가 포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AL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팀 강의, 제 강의를 들은 선생님들은 무난하게 다 풀 수 있었다. 만점 충분히 맞고도 남았다. 그런 얘기죠. 가치점을 해보니까 거의 맞으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막 덤비면서 풀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이렇게 쭉 보세요. 쭉 훑으면서 아, 이거 무슨 문제지? 어, EM 붙이는 거구나. 서픽스 EM 붙이는 거구나. 하고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 여기 뭐가 나왔어요? 그, 음, 플러스, 마에스, 컨소넌트, 플러스, 마에스, 컨티뉴트 이런 게 나왔을까? 디스틱티브 피처를 가지고 음의 환경을 서서 하라는 거구나 하고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거를 후다닥 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데이터의 차이점이 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피처, 디스틱티브, 어떠한 피처를 가진 세그먼트로 끝났을 때 모노슬라빙, 에스, 티브에 형용사의 EN이 붙을 수 있나? 아, 이거를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모노슬라빙 형용사가 붙을, 모노슬라빙 형용사에 EN을 붙여가지고 동사를 만들 때 데이터가 1번하고 2번 나오는데 그럴 때 어떠한 세그먼트로 끝나야 EN을 붙일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에 가장 알만한 한 가지 디스틱티브 피처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하고 너무 친절하게 이 디스틱티브 피처 표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데이터를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 그 예측이 맞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 보고도 우리는 마이너스, 소런트 이거 데이터 안 보고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봅시다. 그래서 디스틱티브 피처라는 것이 변별 자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막 음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 단어를 뭘로 쪼갤 수 있어요? 그 단어를 더 쪼개면 슬러블로 쪼갤 수 있죠. 그렇죠? 음절. 그래서 이 슬러브를 더 쪼개면 물론 온셋이 있고 그 다음에 누클리어스가 있고 코더가 있고 슬러브를 안에서 쪼개는 거고요. 음절을 더 쪼개면 세그먼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포님이죠. 그렇죠? 포님. 그래서 포님은 자원모음이라는 세그먼트들이 있고 포님을 더 쪼개요. 더 쪼개면 이게 뭐로 구성돼요? 디스틱티브 피처로 디스틱티브 피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님을 쭉 나열하면 그 포님들 사이의 공통점이 뭔지를 물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디스틱티브 피처로 표현을 하면 그러한 포님들, 자원모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그룹핑을 했을 때 특히 음운 환경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 음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디스틱티브 피처로 굉장히 잘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운 규칙이 굉장히 인간 언어에 내추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많이 포착할 수 있냐면 이 디스틱티브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러면 그 음들의 집단이 내추럴하다. 내추럴 클래스이다. 그러면 그게 인간의 가능한 음운 규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엉터리 규칙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스피치 사운드의 디스틱티브 피처가 있는데 이것이 몰폴로지컬 프로세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몰폴로지컬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접두사, 접두사 이런 것들이 붙는 거잖아요. 특히 서픽세이션을 포함해서 서픽세이션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픽세이션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버브 포메이션인데 서픽스 인을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여기 나왔는데 set, white, soften하고 안 봐도 뭐예요. set 형용사에다가 이에 붙이는 거. white에다가 형용사에다가 이에 붙이는 거. 그래서 형용사인데 보면 다 다름절이에요. 그렇죠? 다름절이라는 얘기는 모음의 개수가 하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노슬라빅인 형용사형 어미에 en을 붙이면 동사를 만드는 그러한 몰폴로지컬 프로세스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몰폴로지컬 프로세스를 보니까 형용사형에다 붙이는데 모두 모노슬라빅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버브 포메이션 서픽스 인은 seems to attach to 어디에 붙는 것처럼 보여요? wide range of monosyllabic estives. 그랬죠? 일단 몰폴로지컬 프로세스이니까 모노슬라빅, 음절이 하나인 형용사형에 en이 붙여서 동사가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이 모노슬라빅인 형용사형에 en을 붙였는데 1뽐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1뽐이 모노슬라빅이고 형용사이고 en을 붙였는데 1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well뽐하고 1뽐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1뽐 gray 할 때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mean 할 때 mean은 poor, fun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을 뭐가 구분시킬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럴 때 distant future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vowel하고 영어에서 consonant에 사용되는 distant future들이 있다. distant future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4개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주로 major feature예요. major feature는 자음 모음 이런 phon임 또는 음들의 세그먼트들의 집단을 좀 크게 나눈 거예요. 이런 major feature 말고 minor한 distant future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distant future가 자음 모음을 구분할 수 있는 distant future를 좀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table 3를 보고서 잘 알려진 자음과 모음에 대한 major distant future인데 그것이 1번하고 2번의 형용사용 어미에 붙을 때 어떤 feature를 가진 형용사용 어미에는 붙고 어떤 때는 안 붙고 그거를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번 데이터를 보시면은 sadden하고 do로 끝났듯이 damp, quiet, white 이것도 t죠. 그 다음에 thickn, k thickn 이것도 k죠. soften하고 t 그 다음에 fasten s로 끝난 거 toughn, f 그러면 이런 걸로 끝나면은 en을 붙일 수 있었어요. monoslastic이다. 그러면 이런 음들이 뭐예요? put, could, could 이런 것들은 stop sound이고 su, could, imo, me fricative죠. 그럼 stop하고 fricative 문득을 문득으로 해서 이거 abstract라고 그러잖아요. abstract, 장애음들 그래서 장애음들 유성음이든 voiceless이든 상관없이 abstract인 경우에는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은 grey하고 grey a sound죠. 그 다음에 free하고 tense이 얘는 tense예요. grey 그 다음에 free, tense이 그 다음에 min, min하고 n으로 끝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vowel이라든지 아니면 n으로 끝났다든지 아니면 tall, l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puer, r로 끝났어요. slim, m으로 끝났어요. 그럼 vowel하고 nasal sound하고 그 다음에 lr 이거 리퀴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리퀴드로 끝나면 그러면 이 n을 붙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power하고 이 abstract만 붙일 수 있고 power하고 liquid하고 이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이 abstract에만 지금 뭘 이 나머지하고 abstract를 구분짓는 feature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abstract 얘는 다른 거 이 둘만 minus, continue 두 개는 다 plus잖아요. 그쵸? 여기 다 plus 얘도 minus 이건 plus, minus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플러스, 마이너스, 소넌트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플러스, 소넌트인데 abstract만 뭐예요? abstract만 마이너스, 소넌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데이터에 abstract로 끝나야 이 n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럼 abstract로 끝났다는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소넌트 공명 하지 않는 그래서 이 그러한 그 빈칸에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소넌트로 끝났을 때만 모노슬레빅인 형용사형 스템에 이 n을 붙여서 그 다음에 동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적용하는 음들이 마이너스, 이 없으런트니까 마이너스, 소넌트는 공통적인 distant future를 가진 그러한 음들의 집단이다. 내철 클래스이다. 그래서 이 규칙도 자연스러운 규칙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 distant future는 applied English terminology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문의 중요한 그러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distant future하고 후치라든지 모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applied English terminology 안 나오거든요. 너무 방대해서 그것까지 쓸 수 없는 노래. 근데 의문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면 후치라든지 distinctive future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면 1, 2월 제 강의를 들으세요. 1, 2월 제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 강의지만 너무너무 좋은 강의니까 3, 4월에 applied English terminology 그 다음에 1, 2월에 기본 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feature에 대한 거를 major feature, minor feature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의문 규칙을 서술할 때 공통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distant future를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언제 냈다? 어, 그 항상 10월, 9월에서 10월 모의고사를 8회 동안 하잖아요. 근데 그 8회 모의고사 중에 1회 모의고사 때 첫 문제 A4 문제를 저도 뭘 냈냐면 의문 논 빈칸을 내잖아요. 기입형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 아무튼 이 EN 데이터를 근데 저는 좀 더 어렵게 냈어요. 이거 보다는 살짝 그래서 좀 더 꼬아서 냈긴 했는데 어쨌든 EN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다고 그런 얘기죠. 자, 이 distant future를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메이저 빛이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컨소란트는 자압의 성질이 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자압의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는 누구를 구분시키려고 그러냐면 이 모음이 다른 모든 특징 다른 모든 음들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플러스 슬랩이게 해요. 모음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음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에서 리퀴드하고 네이저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괄호로 이렇게 쳐주는 게 좋아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음만이 플러스 슬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슬랩이 가면 모음을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랑 구분되는 그 다음에 모음하고 글라이드 W, Y 글라이드의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모음하고 글라이드를 공통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퓨처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컨소란트예요. 그래서 플러스, 컨소란트는 자압의 성질이 강한 그러면 W는 O 사운드 같고 이거는 E 사운드 같기 때문에 자음이지만 자음의 성질이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하고 글라이드만 마이너스, 컨소란트할 자음의 성질이 강하지 않은 그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컨소란트할 자음의 성질이 강한 그 다음에 컨티뉴언트는 지속음이에요. 구강에서 그 공기의 흐름이 마찰을 일으키든 말든 어쨌든 지속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플러스 컨티뉴언트 글라이드 플러스 컨티뉴언트 리퀴드 플러스 컨티뉴언트 네이슨은 구강에서는 막힘이 있어요. 푸트, 그 할 때 아니 그 할 때의 그 위치에서 똑같이 무 음 그러면 음 음 할 때 구강에서 막힘이 있지만 코로는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컨티뉴언트 업소란트는 프리커티브만 플러스 컨티뉴언트고 나머지는 뭐예요? 스톱하고 애프리킷은 막힘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컨티뉴언트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소드란트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공명이 강한 건데 공명이 강하다는 얘기는 멀리 그 소리가 구강에서 공명이 돼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립이 없는 보이스트 사운드들이 다 소넌트예요. 보이스트 사운드만 있는 그래서 바울도 다 보이스트 글라이드 보이스트 리퀴드 LR이니까 이것도 보이스트 네이슨 MN 이것도 다 보이스트죠. 근데 업소란트만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업소란트는 어쨌든 구강에서 굉장히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공개 그림의 자리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이렇게 심하면 공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마이너스 소넌트예요. 그래서 업소란트의 특성 디스틴킵 피처로 우리가 생각하면 마이너스 소넌트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의 상식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게 나왔죠. 제가 낸 문제는 그래서 2022년 올해 아무튼 1회 9월 첫 모의고사 A4 문제로 제가 이해를 붙였다. 이해문제를 냈다. 근데 이해문제는 여기에는 아무튼 선생님들의 자료에는 실었지만 제가 여기 PPT에는 만들지 않았지만 그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거 이렇게 놨는데 3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해문제는 suffix en attaches only to monosyllabic stem 그랬죠. 근데 which end in an abstract 그랬잖아요. 그렇죠? abstract로 끝나는 그러한 자음을 이 abstract가 지금 뭐예요? minus 소넌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minus 소넌트를 내그하다가 너무 너무 쉽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좀 꽈가지고 빈칸을 뭘로 만들었냐. 슬러블 온셋은 소넌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코다인데 슬러블 코다가 소넌트를 가져야 되는데 뭐만큼 낮은 그 음 프리커티브나 스탑만큼 프리커티브만큼 낮은 소넌트를 가져야 된다.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거 abstract다. minus 소넌트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넌트 하이라키를 이미 제가 문제에 이렇게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넘기면 2023년 A6 기입형 문제 4점짜리가 이게 소넌트 하이라킹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좀 반가웠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그 A6는 그 출제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English Wars 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English Wars Linguistic Instruction 하고 Heidi 헐이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들을 제가 활용해서 가끔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도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선생님들 자료에 해놨는데 이상하게 자료를 올리면 오려가지고 갖고 온 거는 안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철저하게 했는지 체킹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오려가지고 제가 문제에서 붙이면 프린트 자료 뽑을 때 그 오린 부분이 안 보여요. 이상하게 저는 분명히 붙였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타이핑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위해서 그리고 맨 끝에 자료 맨 끝에 실제 문제 또 평가원에서 있는 문제 오려가지고 붙였는데 세 페이지에 실제 문제를 실제 문제형으로 보시라고 그것도 프린트를 하면 제 거는 나오는데 선생님들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빈 정도 나오고 어쨌든 A6 기입형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뭘 쭉 보셔야 돼요? 문제를 쭉 보는 거예요. 어? Possible Impossible 워드가 나오고 뭔가 뭐 이렇게 스코링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스코링 하는 게 나오면서 B에서 고르는 거구나 해마다 이제 뭐 위에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단어 두 개 뭐 해당하지 않은 단어 두 개 고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Identify the two nonsense words 그랬죠. 두 개의 nonsense 워드를 골라라. 그리고 Low rating 그랬죠. 근데 이게 다 nonsense 워드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nonsense 워드 이거에다 하면 또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개의 nonsense 워드를 런스 워드인데 You know Low rating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 대단 Unlike English words English words 같지 않은 Less English words 같은 그런 난세스 두 개의 워드는 뭐다? 모모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Funnel Scale Generalization 하세요. 근데 그것이 뭘 설명하는 왜 Bad, Timp, Log가 더 영어 같은 단어를 들리냐는 거죠. 은바도보다는. 그리고 Where should Let's 라든지 Slug가 더 영어 같이 들리냐. 은바패라든지 아니면 은부패 같은 단어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현상은 1번 대의 현상이고 이 뒤에 있는 현상은 2번 현상이거든요. 1번 현상 1번 현상 하고 2번 현상을 다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한 방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Funnel Scale Generalization 을 쓰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했죠. 그러면 얼른 이제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와서 빨리 읽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게 물론 꼼꼼하게 데이터는 관찰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인튜이션인데 possible word하고 impossible word에 대한 네이티브 스피커의 인튜이션이 응론적인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응론적인 속성이에요? Sound sequences 소리들이 연속적으로 올 때 그런데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상대적인 differences in Sonority 그랬죠. Sound sequences에 대한 얘기가 Phonotetics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honotetics를 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Sonority의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Phonotetics. 그래서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 한번 아래에 달을 준 거죠. 그래서 난세스 워드처럼 들리는 게 뭔지를 점수를 매겨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넘버 뉴메리칼 레이딩을 하는데 그런데 그 1번이 의미하는 바는 The word is definitely not English-like 영어 같지 않은 단어. 1번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이 의미하는 바는 English-word 인 것 같다. 그런 얘기죠. 5하면 영어 단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인데 잘 네이티브들이 잘 못 듣게 생긴 영어 단어를 준 거예요. 얘는 영어 단어가 아니 가사 5 있어요. 그래서 바드 팀프 럭 은바또 이런 단어를 줬을 때 뭐가 영어 단어 같니? 그러면 다 4점이 넘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얘는 지금 1점에 가깝죠. 그럼 1점에 가깝다는 얘기는 영어 단어 같지 않다. 4점에 가깝다는 얘기는 5점에 가까운 거니까 영어 단어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실제 영어 단어인데 어쨌든 영어 단어 같다. 실제 영어 단어 5다. 이렇게 안 하고 영어 단어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바드 팀프 러그 은바또 그러면 언뜻 보기에 바드 팀프 러그는 지금 몸이 음절에 핵을 이루잖아요. 그럼 몸이 소나티가 제일 커요. 그 몸 앞에 하나의 온셋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두 개의 온셋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온셋에 대한 거부감이 있나? 하나보다는 두 개의 온셋에 대한 거부감이 있나? 그런데 두 개의 온셋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온셋들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슬리트 슬루고 그 다음에 은팍 은페이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은페이프 그 다음에 음부프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점수를 매겨봐요. 얘네들은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 단어가 아닌데 온셋 클러스터를 지금 두 개짜리를 한번 한 개는 허용이 되는데 두 개짜리에 대한 뭔가 제약이 있나? 그런데 두 개짜리를 보니까 두 개짜리가 어느 거는 점수를 5점에 가깝게 주고 어느 거는 1점에 가깝게 English like 하고 이건 English like 하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있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하나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올 때 하나도 오케이고 두 개도 오케인데 두 개가 모음 앞에 올 때 온셋 포지션에 올 때 그럴 때 뭔가 제약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포네테틱스라든지 온셋 클러스터에 대한 온셋 클러스터의 존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포네테틱스 이런 걸로는 네이티브 스피커드의 인튜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난센스 워드인 경우에도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를 관찰 이거 제널라이제이션을 하세요. 그랬으니까 1번 데이터는 지금 1번 데이터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소노티피크가 모음이에요. 그럼 모음인데 하나는 되고 두 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데 두 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두 개로 나눴셨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하려면 소노티티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러 힌트를 줬잖아요. 소노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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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그러니까 이거 한 개 왔을 때 오케이다 그런 얘기죠. 모음보다는 다 낮으니까. 그럼 두 개 올 때, 은바토 할 때 보면 M은 소나티피크 값이 한 5 정도 나와요. 그거 알 필요 없지만 B는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은바토 할 때 이 모음보다는 여기다 다시 쓸게요. 여기 볼까요? 그리고 이게 소나티피크란 말이에요. 모음이 항상. 그러면 그 음절의 앞에 B가 한 2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낮고 M은 한 5 정도 됐어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음절이라든지 이런 모노슬레빅 워드 또는 음절 음절이 있을 때 어떠한 제약이 있냐면 소나티 시퀀싱 프린세플, 소나티 시퀀싱 컨스트랜트라고 시컬커가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나티피크에서 양쪽 말진으로 갈수록 소나티가 디크리즈, 그레주얼리 디크리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디크리즈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진에서 소나티피크로 갈수록 소나티가 올라간다. 근데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니까 뭐보다는? 모음보다는 소나티피크가 낮죠. 말진으로 갔을 때 하나 있을 때 낫다. 오케이. 두 개 있을 때 소나티피크가 그레주얼리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레주얼리 디크리즈 하는 게 아니어서 틀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슬리츠 우리가 보면은 프리커티브하고 그 다음에 뭐야? L, L사운드. 리퀴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로 갔을 때 이 줄로는 프리커티브이고 그 다음에 리퀴드 그 다음에 네이질 그 다음에 F는 뭐죠? 프리커티브죠. 그 다음에 바울 또 M은 네이질 그 다음에 무 프리커티브 바울 그러면 소나티피크에서 말진으로 갔을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나티피크가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낮아지는 거 맞다 그런 얘기죠. 얘도 리퀴드보다는 프리커티브가 낮으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여기 높은데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높은데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프리커티브보다는 네이질이 소나티피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위에 두 단어는 이 두 단어는 뭐예요? 굉장히 English word인 것 같고 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인튜이션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머릿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단어 중에 난센스 워드인데 로우 레이팅을 받을 게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소나티피크의 이 번호까지는 매기지 않아도 제가 최적 요약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 강의를 했을 때 뭘 말씀드렸냐면 이거 대략적인 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월이 공명의 가장 높은 음이에요. 그래서 바월이 공명의 1부터 10번까지 우리가 바월과 이 소나티피크 하이라키도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번호를 해놓고서 모음들이 8, 9, 10 상위의 그 소나티피 하이라키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소나티 밸류를 그래서 모음들이 공명의 높으니까 굉장히 멀리 가요. 아 할 때 그러면 이 아, 에, 이 할 때 누가 제일 하이바월, 이, 우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에, 오 하고 아 하고 미드바월, 로우바월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가요? 아 하는 게 제일 공명이 높죠. 그래서 로우바월 아 하는 로우바월들이 10점 그 다음에 에 나 오 같은 미드바월이 9점 그 다음에 이나 우 같은 하이바월들이 8점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아 그러지 누가 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아 하는 얘기는 공명이 멀리 퍼지도록 자기 소리가 나 산에 왔다. 그래서 로우바월들이 10점이고 그 다음에 바월들이 어쨌든 8, 9, 10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음일수록 공명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보이슬리스, 프리커티브보다는 스탑이 더 장애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탑이 특히 보이슬리스가 보이슬리스보다는 더 공명도가 낮아요. 그래서 보이슬리스 스탑 1번, 보이슬리스 스탑 2번 프리커티브, 보이슬리스가 3번 보이슬리스 프리커티브가 4번 그 다음에 중간이 네이질이 5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L, R 같은 레트럴 사운드인데 여기는 이제 플래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글라이드를 여기다 여기 레터럴에 L, R 같이 집어넣고 여기다 글라이드 더블 Y, 7번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어플라이딩 스폰너지는 얘를 합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중간쯤에 네이질이다. 이거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걸. 숫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네이질 중간 5번 그 다음에 네이질 밑에 업스런트는 네이질보다 낮고 그 다음에 리퀴드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글라이드 이런 거는 네이질보다 높고 그 다음에 몸이 제일 높고 이거는 머릿속에 기본 중에 센 기본이니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스런트이고 물론 스탑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네이질이죠. 그러니까 몸 소련티 피크 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거 아니면 마진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단어 이스퍼드 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얘는 알사운드 알사운드인데 그거보다는 레트로플렉스 레트로플렉스 R인데 이 레트로플렉스하고 프리커티브 중에 누가 더 소련티가 높아요? 얘가 더 높은 거죠. 모음도 높은데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커티브하고 네이질 중에 누가 소련티가 높아요? 얘가 더 높죠. 그래서 피크로 갈수록 높아진다. 또는 피크에서 마지널 갈수록 낮아진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네이질하고 그 다음에 얘는 스탑이잖아요. 그러면 네이질이 5번이고 스탑이 1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널 갈수록 그레지얼리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틀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을 했는데 In English Monosyllabic Rules에서 authority value가 have to decrease 감소해야 된다. 어디에서부터? from the syllable peak 모음 syllable peak에서 그 다음에 기준을 써주셔야 돼요. syllable peak 이거 안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음을 써주든지 syllable peak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to the edges 양쪽으로 갈수록 있는데 지금 뭐만 보여줬어요? 지금 onset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toward the edges 아니면 toward the edge 해도 되고 아니면 toward the onset onset clusters 하셔도 되고 그래서 of the word 그 단어에 이건 이제 모노슬라빅 워드에서 슬라블리로 많이 해줬으니까 sonarity value가 peak에서 그 다음에 margin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도 되냐면 영어의 음절에서 sonarity는 점진적으로 와월에서부터 그 다음에 onset으로 갈수록 즉 simple이든 아니면 complex onset이든 onset으로 갈수록 decrease 한다. 반대도 써도 돼요. 그래서 엣지나 margin이나 아니면 onset에서 어디로 갈수록 그 peak 와월로 갈수록 sonarity가 increase 한다. rise 한다. progressively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syllable nucleus가 sonarity peak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segmented sequence에 의해서 precede 되는데 progressively decreasing sonarity values 점진적으로 sonarity 값이 낮아지는 그러한 segmented sequence에 의해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뭘로 쓰셔도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이 sonarity sequencing principle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스커크가 in any syllable 어떤 음절에서든 there is a segment 하나의 segment는 constituting a sonarity peak sonarity peak를 구성하는데 그게 지로 모음이죠. 근데 이거가 sonarity peak가 있고 그 다음에 그 sonarity peak의 앞뒤로 a sequence of segment가 progressively decreasing sonarity value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는 게 이게 씰커크가 얘기한 sonarity sequencing principle인데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규칙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